잠시 후 민노총 악행악습 철폐본부 우리마다 현판식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판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의 악습 폐악질이 절정에 달아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을 득이 얻고 국민과 노동자 청년 그리고 사업주들 모두의 고혈을 빨아먹는 대한민국의 기생충으로 거듭난 민노총에 대해서 우리 문화당은 그 민노총의 악행에 맞서 당당하게 국민과 노동자 사업주를 지키기 위해 맞설 것임을 선언하며 현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포함 지도부분들 앞쪽에서 현판식 당겨주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9호하고 1, 2, 3 하면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을 없애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노동과 건강한 사회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 문화당은 함께하겠습니다. 현판식 개화 1, 2, 3 민노총 악행 악습 설정 정보에 많은 신고와 많은 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당은 대한민국의 기생충 민노총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현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 악행 악습은 빨간색으로 해 빨간색. 항상 민원실대부터 해가지고 사무총장님이 공무장이시니까 잘 해주세요.